지난해 마케팅비 과다지출로 실적난을 겪은 이동통신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당장 갤럭시 S20의 사전예약 기간을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출혈 경쟁을 하지 말자는 통신사 간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뒷거래 조짐이 보입니다. 황희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폰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갤럭시 S20 사전예약 관련 방문 예약 시 40만 원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댓글이 수십 개나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꼽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통삼사는 갤럭시 S20 사전예약 관련 기간을 일주일로 단일화하고 예약 기간 동안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공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작되지도 않은 사전예약의 할인 금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이 글만 보고 가입하면 추후 약속됐던 할인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가입자 늘리기에 혈안이 된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그만하겠다며 정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불법 뒷거래가 시작되는 양상. 이들의 약속이 지켜질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또 사전예약 기간을 일주일로 단일화한 것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3사 간 공동 대응은 담합이라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이통사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이 대량으로 살포되는데 이 일수를 줄이면 비용 지출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계산에서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5G 상용화 첫 해였던 작년, 막대한 돈을 풀어 시장 과열을 자초한 이통사들. 올해는 출혈 경쟁을 지향하자고 말은 하는데 과연 실천으로 옮길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희아입니다.